영롱 언니 왜 이렇게 안 돼? 밖에 나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? 아, 그, 그, 괜찮습니다. 네, 영롱! 네, 영롱! 야, 은영롱. 분위기 깰을래? 빨리 나가. 고맙습니다. 영롱, 너도 타. 저것들이... 이거는 운명이라니까요. 나 이렉 치른 것도 알죠? 잘 있어요. 저, 저, 저 새끼가 손이 나타났어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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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조심히 가요. 형장님! 떳답니다.